홍란 선수입니다. 인주현 선수와 대결을 펼치고 있는데 현재 원다운으로 뒤져 있어요. 구버러 버디 퍼트. 홀 주변에 내리막 경사가 꽤 많은 퍼트이에요. 들어갔어요. 홍란. 홍란 선수가 현재까지 매치 하나를 졌고 어제 또 이겼기 때문에 아직 홍란 선수가 속해 있는 이 조도 아직 모릅니다. 올해로 17년째, 17번째 계속해서 이 대회를 참가하고 있는 아주 역대급 기록을 쓰고 있는 홍란 선수입니다. 응 Hit 아... 이건 좀 많이 짧았네요.